어휴, 잘 안 돼요 질문 있어요!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 124 튜터 124 English Premium English Grammar Level 2 과정을 알아볼까요? 프리미엄 English Grammar Level 2 과정은 영문법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학습자를 위한 기초 영문법 과정입니다 추천 레벨은 레벨 3, 4입니다 수강 대상은 초등학교 3, 4, 5, 6학년 또는 성인 초급입니다 파트 1 보다 상세해진 문법 설명과 이문 제공합니다 파트 2 핵심 포인트를 이문과 다채로운 사파와 함께 제공합니다 파트 3 활용도 높은 문장 패턴을 토대로 단문 영작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4 실생활에서도 정확하고 자신 있게 사용 가능하도록 유용하고 실용적인 예문을 수록했습니다 프리미엄 English Grammar Level 2 교재는 파워 스텝 그래머 1, 2입니다 파트 1 웜업 1 과정으로 투표로 제공되는 문법의 규칙과 개념을 이해합니다 파트 2 웜업 2 과정으로 주요한 문법 사항을 학습하여 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학습합니다 파트 3 스텝 업 과정으로 고르기, 빈칸 채우기, 그림 묘사, 대화문을 연습하여 문법의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파트 4 센텐스 패턴 과정으로 문장의 기본적인 형태를 습득하여 단문 영작 훈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파트 5 리뷰 테스트 과정으로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내신 대비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파트 5